TPA... 됐어 오케이 야야야야 포세이돈 써봐 여기다가 여기다가 용암에다가 어 포세이돈! 포세이돈! 던! 오! 그래 그래 그래야지 이래야지 야 이렇게 너 쿨타임 몇초야 지금 지금 1분이야 이거 1분 1분? 어 야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애 찾자고 아아 대박이네 예 이거 맞고 씹고 쇠 머리죠? 와우 야 나와봐 나와봐 오케이 오케이 아아야야야야야 죽어 죽어 죽으면 진짜 끝이야 장난치면 안돼 야야야야야 다이아공 자 다이아공? 헐 어!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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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야야야야야야야야 tintepeta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anda 진짜 반피해 진짜 반피해 야 안되 하트 반기였어 진짜 안되 죽지마 hears 여긴 제 posed 으으으으읏 으으으으 Beh 야야 꺼져 이 새끼야 야야야야야야야 안대 안대 우리 개기면 안돼 지금 몬스한테도 개기면 안돼 야 우리 여기 우리가 여기 먹었다 일단 O.K. 야 일단 철규랑 그런거 캐 포세이돈 한번 더 써? 어? 포세이돈?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포세이돈 좀있다 써봐 야 이래서 포세이돈이 좋다는겁니다 머리 좋다 진짜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 야 이런건 기본이지 기본 기본 중에 기본 야 가자 일루와 호세이돈 쓰레기에요 당신 있으면 쓰레기죠 님이 못하니까 야 여기다 써야된다 맨 끝에 와가지고 알겠어 알겠어 야 여기 기준으로 니가 딱 붙어서 써 잠깐만 기다려 내가 절차한다 같은 동족이군 몇초나봤어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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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준메 야야야 살려줄게 나와나와나 야 여기서 이제 다이랄 찾는거지 아니 아니 뭔 다이야를 야 6에다 쓰면 안되지 왜왜왜 Y12에다 썼어야되는데 좀 잡혀 낫게끔 너 몇초 남았어 나 30초 30초 30초? 아아아아 나 나 나 나 나 30초? 야 우리 다이약했을때 우리 다이약했다고 나왔냐 아니야 안나왔어 나 캔는지도 몰랐어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애들이 다이약했는지 안캐는지 알 수 있잖아 내가 지금 몇초 남았어 몇초 몰라 지금 쓸 수 있을거 같애 야 야 일루와봐 일루와 어 3 2 1 야야 구속테인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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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써 어 써 써 써 파세이단 다이약 있나? 야 일단 나와 너 먼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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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이아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봐야됩니다 내가 먼저 올라갔다올게 다이아가 안보이는데 다이아가 없다 너무 없는거 아냐 아 이게 버전이 그래서 그런가? 다이아 너무 없는데 아 진짜 너무 없어 야 니 몇초 남았어 나 15초 15초? 일루와 일루와 나 보여? 나 있는데 보여? 너? 너 TPA 해봐 TPA 그냥 3 2 1 TPA C C E P T 이 흙에다가 쏴 싼다 오오오오오 나와 너 죽는거 아니냐 이거 그러다가 야잠깐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스태 iPhones 쭉쭉쭉쭉 와바와바 뭐야 불사조가 죽었습니다 불사조는 계속 죽어도 돼 아 그래? 공갈 전화? 야 야 나한테 전화하는데? 죽고싶다는건가 지금? 감히 전화를 때려? 감히 전화를 때리다니 잠깐만 전화 한번 받고 와볼게 오케이 통화 받으러 갔나? 오케이 아이씨 야 이거 미친거 아니에요? 흐흐흐흐흐흐 어! 어 요 요 쉐이키 쉐이키 썩썩클럽 요! 우하하하하하 개망했어얼? 포세이돈을 갈겨주마 님들한테 지금 여보세요? 야 여기다가 한번 터트려봐요 포세이돈 여기서 쓴다? 아니 왜 여기서 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알겠어 알겠어 포세이돈! 아! 야야야 야야야 어? 아 나가야 돼 숨막혀 어..어떡해 살려준메 야야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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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잠깐! 야야야 나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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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붙어 나한테 붙어 오케이 아 여기 주위에 다이아가 아예 없네 보니까 아이씨 세트홈 그런거 되냐? 에센셜? 오 야 된다 된다 백 백 쳐볼까 한번? 야야야야야야 나한테 TPA cc bt 해봐 오케이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TPA 나한테 빨리 TPA 했어 기다려 기다려 타임 나 뒤질거 같아 뒤질건만 같아 어? 잠깐만 여기 누구있다? 아 너구나 오케이 일단 어이 스킬레트는 졸라 많아 지금 요기 다 잡아줘 지금 어그로 나한테 끌리고 있거든 잡아줘 야잇 죽어라잇 쟤도 쟤도 다 잡아줘 야 내 피비 어디야 나? 나 풀피 풀피 피? 오케이 야 일로와봐 이 용암에다가 한번 딱 쏴줘 용암? 어 요기다가 요기다가 빨리 고고고고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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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안써줘 어? 이게 돌 돌본 상태에서 돌본 상태에서 오케이 일단 나와 아이씨 아이씨 내가 포세이동 능력이어어야 되는데 잠만 그러면은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포세이동 쿨타임이 몇초냐? 으아 1분이야 1분 1분? 응 지금 37초 30초 남았다 30초? 일단 나 잘 따라와봐 너 어디야 몰라 나 좀 나 데리고 가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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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헛 쥬어이씨 쥬어 좌표가 지금 와이가 15입니다 야 이쪽에서 한번 써 쓰자 오케이 포세이동 돌아왔고 요기다가 요기다가 한번 갈겨주세요 아.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으으으으으으읍 어 써 고 예 이건 솔직히 님사정 예 포세이돈 오케이 어 나 다이어 안보여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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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이어 찾기가 상당히 힘드네 그니까 이거 일단 철세트라도 먼저 맞추자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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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철 다섯개 있네 미치거지새끼세요 아 포세이돈은 물속에서 숨쉴 수 있대 아 그래? 어 지금 내가 지금 철이 20개가 있거든 네 해주세요 잠만요 xp 오오오오 달래돼 야 찌아악 윽 오 대박 야 야야야야야 그리고 이쪽에다가 포세이도 한번 써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야 너 니가 알아서 나와 너 숨쉴수 있다며 어 그렇네 바로 태도 변하네 이분 예 당연하죠 야 절 없습니다 좋았어 야 이제 이번에 이쪽에다 쓰자 이쪽에다 쓰자 좀 내려갔을까? 한 이쪽쯤? 쓸 수 있냐 지금? 아직 아직 30초 30초 30초? 크리에이터가 여기서 이거 굽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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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군가가 킬 명령으로 인해 아 아 데스노트인 줄 알았어 개쫄렸어 와 데스노트? 어 야한다한다한다한다 어어어 써 써 써 뭐야 안보여 안보여 아아아아 안돼 다이아가 없었또 야 이제 인첸트 좀 할까? 일단 철 굽자 인첸트? 칼에다가 칼에다가 해야지 당연히 우리는 어찌 됐건간에 무조건 칼에다가 하는거 너 그리고 물속에서 싸울때 밑에서 공격해야지 좋은거 알지? 그건 알어 알면 됐어 포세이드 한방 더 써야겠어 게빡치네 이거 옆에다가 오오오오오오오 쩔어쩔어쩔어쩔어 아이씨 Y13이잖아 지금 보니까 당연히 다이아가 나올 리가 없지 Y11부터 나오는데 11에서 13 야 일단 이거 빨리 철가파 맞출까 그냥? 철 세트 먼저 다이아야 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지금 다이아 8개 있으니까 우리 신발 맞추자 오 그래그래 이걸로는 으어어어 자아 신발 맞추구요 신발이 두개 ăiy 짜 신발 요깃습니다 야 철가파로 맞추게 그러냐 아예? miktum daiya가 없자아 그렇지 다이어를 더 찾아야지 흐흫 이거 애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거 야 이거 밑에다가 그냥 유기참만 어유 쏘리 쏘리 야 포이젠 독 대면 다냐? 봐봐 오 방금 걸렸어 근데 오오오 아니아니 한 번 더 때려 아 뭐야 이거 그니까 이게 그거네 너가 때릴 동안에만 독이 걸리고 니가 손을 떼는 순간 바로 독이 없어지네 아 그럼 독댐은 안달어? 너가 때릴 때 독댐도 같이 들어가 봐봐 그래 역시 야야야 니 알몸 알몸 해봐 알몸으로 맨손으로 쳐봐 어? 어? 흐흐흐흐흐흐흐 야 니 나 때려봐 맨손으로 나 반칸다 이거는 하트 반칸 얼마단지 봐봐 오오 대박 하트 반칸다네 오케이 좋았어 개쓰레기잖아 아아 이게 다시 충전을 때문이야 기다려봐 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한 번 니가 들어가서 한 번 빡 세게 이렇게 한 번 해줘 오케이 야 뭐야 왜 철이 없네 아 나 철 줄게 자 좋았어 포세이드 원 어? 다위 없다 알았어 나가 ㅁㅁarta 네 다위 없잖아 오케이 아 나 순맞게 죽겠어 야 우리는 진짜 고려야될게 그거밖에 없어 인첸트 근데 야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 철세트 맞추자 일단 인첸트 방을 만들어야겠어 너 투구 없지? 어 야 투구 줄게 오 야 여기다 인첸트하면 땅이다 야 어디야 철도 있고 우리가 왔던데냐? 모르겠어 야 여기서 하자 여기서 어? 여기 땅인데? 어? 어디가? 여기 어디 어 여기가 딱인데? 여기가 훨씬 나아 아 그래? 어 1.6점 버전에서는 어 이게 두칸으로 안해도 되고 한칸으로만 해도 되지만 어 1.5.2는 두칸으로 해야됩니다 마크 개고수죠 네 십고수죠 칼 하겠습니다 칼 기다려봐 일단 저는 갑박 먼저 할게요 칼말고 제발 제발 좋아요 좋은거 이어하 으뜰왜왜왜왜왜 제바악 못떄어 못ות어 못떄어 못떼어 오!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? 제발, 요번에도 좋은 거 제발! 제발! hea-eaaa-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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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자 요번에도! 이야 이 새끼야! 이야! 건가리 쓰레기! 미친새끼야! 팔춤 nell'OB 폭발로 부어봐 뭐야 이거 아이씨 아니 니가 좋아하면 안되잖아 아니 너 때문이잖아 폭발로 부어봐 뭐야 이거 뭐라고? 좋았어 아니 왜 인첸트가 이따그로 또 야 지금이야 아 야 갓이 좋냐 갓이 말 걸지마 말 걸 때마다 나 지금 인첸트 개쓰레기나 야아 좋은거 야아 뭐지? 진짜 큰일 났어요 진짜 호흡성 화염으로 아이씨 야 뭐야 이게 칼만 뭐야 왜 뭐가 떴어 야아 대박 야 이거 안되겠어 이거 다시 만들어야 철 구워야되 이거 야 기다려봐 야야야 야 조합돼 조합돼 뭐하냐? 레벨이 12가 있어서 야 너 뭐 어디가 인첸트 잘못됐어 투구 중에 투구 갑바 잘못된거 있어? 나는 어 너는 신발 빼고 다 잘못됐어 야 야 이걸로 가로 아이씨 구짜리 합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뭔가 잘못됐어 뭔가 야 너 철이 있냐? 나? 어 철 지금 안구운거 두개랑 구운거 두개 있네 안구운거 두개랑 구운거 두개? 야 조용히 해봐 야 지젓닷 아 아 나 진짜 인첸트 개쓰레기가 나왔어 그냥 와 어떻게 인첸트가 이렇게 나올까 몰라 나도 야아 좋은거 아니 새끼야 왜 아 아 이 새끼 진짜 너 뭐 나왔길래 폭발로 보호가 뭐야 이거 야 니 경험치 몇있어 나 12 남았다 어 저기요 영자님 제 경험치 뺏으셨나요 저 인첸 하려는데 왜 없죠? 겸치가 이분 안될 뻔이네 흐하하하 이 이 이 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빨리 넣어 뭐 뭐 뭘 넣어 덜덜 아 철 넣으라고 안꾼거 아 오케이 누구 써요? 네 야야 철 안꾼거 줘봐 나 이거 가봐좀 하게 여기다가 넣었어 거기다가 내꺼 철 포세이던 한개 할거 빼고 줄게 어어 어어 야이씨 잠마 나 하나 부족한데 그럼 철개가? 저거 뭐야 응 저거 뭐지? 어 어마이갓 자 일로 오세요 자 철개를 구워주고 아 나 지금 횃별도 다 썼구나 헥 야 활에다도 인첸트해? 활? 어 활에다가도 인첸트하지 활을 무한뜨면 좋다는데 그렇지 무한뜨면 좋긴하지 너 활 있어? 어 아 여기 있어 니거 이거 써봐 나 활 잘 못싸 뭐 어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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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미친 에그 너 시입 쓰레기 가지고 뭘 하겠다고 진짜 아니야 거기서 딱 무한이 뜰거야 야 야 너 야 이거 이걸로 한번 다시 갈아 오오케이 너 딱 보호 몇이야 총 아 나 7에 8에 9 나 나 9다 야 나 보호 대박인데 지금 왜 보호 몇인데 뭐야 뭐야 이거 보호가 3밖에 안되네 뭐라고? 보호가 3밖에 안되 이거 대박인데 왜 너 보호 3 떴어?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몇 자리로 해야되지? 11? 얏 오! 보호 2 어 보호 2 어 샷 오케이 야 보호 총 합쳐서 보호 5 어! 미러링 능력이 발동하여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헐 헐 헐 대박 야야야야 일단 스폰 쳐서 나가자 일단은 일단 우리 존나 높은 곳에서 살아야되 오케이 오케이 야 야 왜 너 혼자 가 기다려봐 뭐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려주세요 야야야야야 왜왜왜왜왜 뭔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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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야 야 너 빽쳐서 와봐 아니 빽쳐서 와봐 야 왔어 거기다가 포세이돈 해줘야돼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용암이 떨어졌거든 아이씨 잠깐만 기다려 거기다 포세이돈 해줘 빨리 준비좀 할게 준비좀 어 포세이돈 포세이돈 해줘 빨리 알겠어 알겠어 나만 믿어 그 반대쪽말고 그 반대쪽 그 맞은편쪽 그 뭐냐 야 일단 들어와봐 어 야 됐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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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야 야 야 터비이돈 나 야 나가라고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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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박 야 역시 저희는 머리가 좋습니다 상당히 나 상당히 나 좋아요 예에에에에에에 자 스펀쳐서 나오세요 오케이 야 일로와야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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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새끼 누구야 야 조자 야야 죽이지마 죽이지마 이 새끼 미러링이야 죽이지마 어이씨 미러링이야 죽이면 안돼 이 새끼가 새끼가 이거 어이씨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야 야 야 야 꼬꼬꼬꼬꼬 일로와 한타까리 할까 인마 한타까리 할까는 뭐야 미친 야 내가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야 뭐 내가 손 내가 날 내 내가 이 새끼 이거 내가 죽이는 법 뭐야 이거 날라다녀 죽으셨으면 나가세요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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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누구누구 죽었지 벌써 죽은 애들이 있어? 그래 아 이거 안될 분들이네 야 저기 있다 저기 저기 누구누구 있어 어디 어디야 어디야 야 조약돌 쌓고 올라가 일단 어디야 우리의 밥줄 야 일로와 일로와 나 따라오고 있어 어 빠져봐 빠져봐 어딨지 아까 있었어 아까 있었어 분명히 봤어 내가 야 으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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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뼈타구가 없어요 강아지 길들이기에 늑대를 길들이기엔 야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지금 남은 애 누구누구 있어? 모르겠어 일단은 저 신승 이거 이건 딱 봐도 우리가 이겼어 이거는 야 저기 누구 온다 저기 누구누구 어 어디 어 어디세요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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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 있잖아 여기서 못 가둬 왜 못 가둬 못 가둔다니까 야 일단 빨리 이렇게 빨리빨리빨리빨리빨 저 새끼 뭐 빠여볼 아니야 이거? 에이 설마 저 새끼 어디갔어 갑자기 사라졌어 포세이더 한번 멀리서 되나 한번 못가 멀리서 된다니까 오 뭐야 된다니까 몇 번 말해 되네 아까 가둘걸 야야야 잠깐만 야야 이 스키 뭐야 이 스키 뭔걸 예예예예예예 오케이 나 한.. 한.. 한 마리 밖에 없어 한 마리 밖에 야 나 화살 있어 나 화살 있어 야 이거 봐도 이거 야야야야 화살 내놔 오! 뭐야!!! 왜왜왜? 어! 바람이지만 강아지만 시어넷! 하면서 죽었습.. 뭐야!! 누가 죽엌!! 뭐.. 뭐야.. 누가 죽은거지? 여보세요? 오피좀요.. 야...놋.. 야이 세껴!!! 으아악!!! 우와양... 어.. 넌, 넌 뒤졌다 아, 석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새끼가 야야야, 쨔쨔쨔 그냥 그냥 포세인으로 가둬, 포세인으로 가둬서 싸워야돼 야, 이 새끼야, 가둬 물전이다 이 새끼야 야, 물, 아 아, 멍청이 새끼야 야, 이거 엑셀이 동생 엄청 잘하는데? 얘가 그림도 유명한 그 능력자 모드, 어? 퀵비 이벤트 할때마다 퀵비를 맨날 7개씩 받아간다는 그 엑셀이 우리 동생입니다 하하하니 야, 지금 누구누구나맞죠? 감히 날 죽여? 굉장한 녀석이고만 날 죽이다니, 굉장한 녀석이야 야, 이 새끼 존나 잘하는데? 진짜?